자, 기아 28번 보도록 할게요. 자, A하고 B가 있고요. 아이쿠, 원이네. 그치? 반지름 1짜리 원이다. B를 중심으로 반지름 3짜리 원이다. 자, 거기 위에 PQ가 있대요. 자, 그렇게 우리가 동점이 두 개가 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고정관찰 하겠죠. 동시에 변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고정관찰할까 하고 이 녀석을 봤더니 음, 자, 우리가 벡터 내적이 있을 때 이렇게 다항식 형태로 있으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2 나누고 2 곱하죠. 근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변이 0이어서 뭐 의미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잘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P의 중점을 저희가 뭐라고 한다면? M이라고 한다면 너네가 이제 이 벡터를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다? AP 내적, 그 다음에 QM 벡터라고 잘 처리할 수 있고요. 걔가 직각인가봐. 자, 그러면 너네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누구 먼저 고정한다? P 먼저 고정한다. P를 고정하면 누가 정해지겠어요? M이 정해진다. 그랬을 때 직각이 되게끔 너네가 누구를 정하면 돼? 이 원 위에 있는 Q를 정하면 될 거야. 그렇게 너네가 PQ를 정했을 때 길이가 제일 짧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PQ에 대해서 내적의 값을 구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기하에서 길이가 제일 짧았으면 좋겠대. 야씨, 뭐 생각할 거야? 일직선 생각하겠죠. 물론 너네가 계산할 수 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거 동점이 두 개예요. 계산 못해. 고정관찰에서 관찰할 거야.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해석해서 최소를 만드는 건 일직선이 맞겠죠. 물론 예상이야. 너네가 예상하고 검증해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이거 고정관찰해보고 일직선 맞춰서 처리해보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탐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니까 너네가 배웠던 대로 순서를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A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 여기에 A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는 이 작은 원 위에 있는 거야.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1자리. 자, 그러면 P를 고정해볼게요.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에 P가 있다. 자, 그러면 쫙 연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뭘 찍어? M을 찍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거야? 음... 원 위에 점하고 M을 연결해서 AP의 직각이 되게끔 아, 여기서 쫙 이렇게 연결하겠다. 수직 이등분으로 긋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수직 이등분으로 긋으니까 어디 지나? O는 지나겠지, 그지?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야? Q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너네가 지금 뭐 보고 싶어? PQ 보고 싶어. 근데 PQ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최소로 하려면 일직선인데 뭐 뭐랑 일직선을 만들어? 일직선을 만들 게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직 이등분을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 음... 이거 AQ랑 같아요. A는 뭐죠? 네, 고정된 점이에요. 그럼 너네가 어떻게 연결하면 P부터 Q까지가 가장 짧을까? Q는 원 위에 있는 거야. 당연히 그 원 위에 있으니까 중심 생각해야 돼. 중심, 정점, 그리고 동점. 아, 얘네가 어떻게 있을 때가 제일 짧아? 일자로 있을 때가 제일 짧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이게 QA가 제일 짧은 거고 QA가 PQ와 같은 거니까 PQ가 제일 짧은 거야. 이렇게 Q가 오게 만들면 돼요. 그렇게 Q가 오게.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지금 OQ는 쭉 연결되더라. 근데 그 OQ가 뭐더라? AP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럼 너네가 P가 어떻게 있다는 거야? 이거랑 직각이 되게, 수직 이등분이 되게 P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실제로 P를 이렇게 고정했을 때 여기가 M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QM 쫙 연결하면 수직 이등분 되는 거 맞아서 조건도 만족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AQ가 가장 길이가 짧으니까 이 PQ가 최소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럼 다 했네. 이게 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예상해서 답을 내는 거지. 이거 보고서 막 이제 P 진짜다. 고정관차, 고정관차, 고정관차 하면서 Q가 어떻게 있어야 제일 짧을까? 이렇게 알아나가는 거 초보자야. 그렇게 알아나가는 건 초보자야. 알겠지? 그래서 기아에서 해석해서 선분의 길이 최소다. 아이고 2차 곡선에서도 많이 물어보잖아. 일자, 일자. 어? 일자 먼저 생각하고 아니면 그때 이제 수정해 나가면 되죠. 그죠? 항상 해석할 때는 그래프 해석도 그렇고요. 자연수 정수도 그렇고요. 예상과 검증의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잘 지켜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계산을 좀 하시면 되는데 할 수 있어? 없어? 응, 할 수 있지. 자, 근데 여기 성이 많으니까 너네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여기에다가 필요한 것만 쫙쫙쫙 연결해 놓을게요. 자, 지금 여기에 B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길이 1입니다. 여기 5가 있고요. 역시나 길이 1이고요. 5라고 해놓고 왜 Q라고 썼어? 자, 그 다음에 Q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자, 이렇게 Q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O, Q 연결했을 때 O, Q 연결했을 때 수직 2등분이 되는 이 지점에 P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겨먹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또 2라고 알고 있고 여기도 루트 5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나 세상에 직각에 직각이 있는데 각을 알아요. 여기 세타라고 하면 너네 사인 세타 루트 5분의 1인 것도 알죠? 코사인 루트 5분의 1인 것도 알죠? 다 알아. 그러면 너네가 충분히 어때요? AP하고 그 다음에 BQ하고 내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적하시면 되겠어요? 자, BQ 길이는 그냥 3이고요. 이 친구 정사용했을 때 이 정사용 길이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세타 여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여기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럼 너네가 이제 뭐 여기 길이만 구하면 되네. AP만 구하면 끝. 자, 근데 AP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길이 똑같으니까 네가 1이야? 아, 사인 세타 곱하면 되겠네요.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입니다. AP의 길이는 얼마이다? 루트 5분의 4가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뭐 곱합니까? 코사인 세타 곱합니다. 그게 정사용된 그림자의 길이 5분의 4죠. 자, 그러면 그림자 길이 5분의 4하고 그 다음에 원래 BQ 길이 3하고 잘 곱하시면 되니까 5분의 1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답 내시면은 깔끔하게 문제 풀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벡터 해석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고정관찰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프도 변수가 2개니까 힘들어. 기아도 동점이 2개니까 힘들어. 그럼 너네가 둘 중에 하나 고정해요. 뭐 고정할까만 잘 생각하면 될 텐데 이거 P 고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P가 여러 개 있잖아. 제가 기아 수업할 때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결국에 고정점들 그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동점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네가 정하긴 정해야 돼. 그래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정할 때 그냥 많이 나오는 거 정하면 돼. Q보단 P가 많이 나왔잖아. 그럼 P 먼저 정하면 알아서 Q 나와요. 기아들, 아, 평면 벡터들, 공간 도형이들 기아는 뭐 다 포함하는 거고, 그치? 우리가 상관없다, 상관없이 항상 그림 그릴 때 고정해야 된다면 많이 나와 있는 거 고정하시면 됩니다. 29번 가도록 할게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이제 신성한 기아에도 절대값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벗기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 네가 당연히 0보다 클 때도 있고 0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거에 따라서 벗기면 식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할 거 하세요. 오케이? 자, y제곱 빼기 1이 양수야. 한마디로 y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뭐 나온다 이거야? 쌍곡선 나온다는 거고요. 자, y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서 y제곱 빼기 1이 0 이하가 되면 그때는 정리해보니까 타원이 나오게 된대. 자, 그러면 너네가 아,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이 1보다 큰 쪽은 요 쌍곡선을 그리면 될 텐데 요 쌍곡선 정도는 그릴 수 있죠, 친구들. 그쵸? 이렇게 그려야 돼. 너네 또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지 말고. 어? 자, 그래서 아, 우리가 위, 아래로 이렇게 이쁘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그리면 된대. 타원 그리면 된대. 아, 그러면 뭐 c가 초점이고 c 더하기에도 초점이고 뭐 그렇겠지. 그치? 자,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자 이거야. 음음. 자, 거리압이 항상 일정하네. 아, 이러면 뭐라고요? 타원이야, 타원. 타원인데 거리압이 일정해. 아, 이게 2a예요. 그렇구나. 자, a는 얼마인 거 알게 된 거야? 2분의 루트 5다라는 것을 벌써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2분의 루트 5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라며. 아이, 그러면 지금 c하고 d가 c, 0 마이너스 c, 0인데 아, 초점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너네가 아, c제곱 더하기 1하면은 4분의 5가 나와야 되죠? 자, c제곱이 얼마였던 거야? 당연히 4분의 1이고요. 그러면 c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구나. 음, 여기가 2분의 1, 0이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2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a하고 b도 찍을 수 있잖아요. a는 어디에 있다? 아, 0, 2분의 3. 너도 마찬가지로 0, 마이너스 2분의 3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얘가 뭐 쌍곡선의 초점이겠죠. 아니면 어떻게 풀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a제곱은 4분의 5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 쌍곡선의 b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의 제곱은 1이어서 4분의 9가 나오니까 아, 초점이 2분의 3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초점이야. 아,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거 가지고 길이 가지고 둘레길이 구하라고 나오지, 그제? 자, 그러면 a, q 길이가 얼마로 알려져 있고요? 자, 10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조심해. 우리 거리차가 뭐야? 2, a라고 외우지 말고 주축이야, 주축. 우리 주축은 지금 길이가 얼마예요? 2죠? 아, 여기는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 2분의 3이 있으니까 얼마죠? 3이니까 다 더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둘레길이는 25구나? 뭐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29번인데 별거 없어. 할 거 하면 돼. 절대값 있다고 제발 요만큼 달라진다고 쫄지 말고 아, 절대값 있어? 아, 벗기면은 타원 쌍곡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벗긴 다음에 아, 쌍곡선 인지하고 타원 인지해서 정의 쓰겠지 뭐. 그럼 정의 맞춰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둘레길이까지 가볍게 갈 수 있을 겁니다. 30번 가도록 할게요. 자, 30번은 이제 2차 곡선이랑 벡터가 섞여 있는데 뭐 작년부터 그렇죠? 이렇게 주제를 좀 섞기 시작했거든? 근데 섞든 말든 알바 아니야. 그냥 할 거 하면 돼. 그래서 기하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당연히 쌍곡선이 있어요. 못 쓰겠어요. 정의. 쌍곡선이 있어요. 정근선도 좀 생각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너네 벡터 있어요. 아, 벡터 연산 시점 다르네. 시점부터 맞춰. 그러니까 할 거 하고 해석하면 답 나오겠죠. 그죠?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지금 땅곡선은 제가 그려놨습니다. 잘 그렸죠? 초점 5고요. 자, 주축 6이라고 해서 여기 3 표시했고요. 뭐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뭐 4라고 하는 B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F다시에서 더 멀게 P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P가 있나봐. 자, 그랬을 때 우리는 Q가 궁금해요. 자, Q 어떻게 알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이렇게 시점이 마음대로 있으면은 돼, 안 돼? 안 되겠죠? 적어도 시점은 맞춰주자. 자, 그러면 너네가 이 친구를 뭐라고 맞출 수 있어요? 5배 F다시 P 마이너스 5배 F다시 Q 이렇게 맞출 수 있고요. 자, 이거 딱 넘기면은 좋지 않아? 뭔가 6을 더하고 있어. 친구들아. 주축 6 더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해석이 시작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넘겨주니까 음 자, F, P 크기에다가 플러스 6을 하고 자, 거기에다가 F다시 Q 하면은 너네가 5배에 뭐가 나오는데 F다시 P 가 나오게 된대요.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지금 F다시 P 길이를 저희가 잘 몰라요. 안 정해져 있잖아. L로 놔. 원래 그렇게 하잖아. 자, 그러면 네 길이는 뭐라고 알고 있어? L 빼기 6인 거 알고 있잖아. 야, 그러면 우리 마음속으로 이 녀석의 크기를 L로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얘가 L 빼기 6이고요. 이게 6L이에요. 6이 지워지니까. 그죠? 음 지금 F, Q에다가 L배하면 5배의 F다시 P가 되는데 우리 지금 누구 몰라요? 당연히 F다시 Q 몰라. 여기 다시 어디 갔니? 그쵸? 자, F다시 Q를 모르고 Q 구하고 싶어. 아, 그러면 나눠. 자, 그러면 F다시 Q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L분의 5에 F다시 P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방향을 갖고 있네요. 한직선 위에 있어. 자, 그리고 얘가 크기가 L이야. G 크기로 나누고 5배 했어. 크기 5짜리 벡터가 된다는 거야. 아, 우리가 지금 얘네가 한직선 위에 있어요. F다시하고 P하고 Q가 한직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F다시부터 Q까지 거리가 얼마야? 5다, 5. 네? 한마디로 F다시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는 몇 자리? 5짜리 원이 만들어진다. 근데 조심은 해야 돼. 물론 이 문제는 그냥 아, 반지름 5짜리 원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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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직선 되게 Q를 정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 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때 뭐가 될 것이다?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고 F다시 여기 있고 A 여기 있을 때 A부터 Q까지가 가장 멀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답 10 낼 수 있거든요. 여기 길이가 얼마니까요? 여기도 5잖아요. 4 3 5 반지름 5 더하면 10 그래서 최대값 10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좀 조심해야 돼. 저희가 이거는 공부하고 왔습니다. 사전공약법에서 쌍곡선에서 점근선의 역할이 어떤 게 있다고요? 자취를 제한시킨다. 다 생기는 건 아니잖아. 너네가 P가 뭐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에 P가 있어야지 Q가 여기 있을 텐데 안 찍혀. 안 찍혀. P는 지금 어디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점근선 안쪽으로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점근선 안쪽으로 그 점근선의 기울기가 3분의 4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자 그러면 아 여기서부터 3분의 4 평행하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평행하게 아 요 안쪽만 생기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다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만 생기는 거야. 너네가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만 만들어진다. 여기도 색칠 아니지. 빵꾸지.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3분의 4죠. 근데 요거 기울기 얼마죠? 4분의 3이죠. 더 완만하죠? 완만하니까 여기 일직선상에 Q가 있다. 이렇게 해서 5 더하기 5는 10이라고 해야 진짜 실력이지. 그냥 자취도 확인 안 하고 아 5고 5 더하니까 10 이렇게 있으면은 틀렸다고 표시하세요. 알겠지? 우리가 쌍곡선의 점근선은 자취를 제한하는 역할한다. 이거는 워낙 유명한 표현이니까 아 그것까지 꼼꼼하게 잘 확인해서 아 우리 Q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그 다음에 최대 거리 구했어야 돼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30번 문제까지 한번 잘 풀어봤는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8, 29, 30 뭐 지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아직 너네가 선택과목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 뭐 29번도 그렇고 뭐 얘도 그렇고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한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 안에서 할 거 하면 나오게 구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주제를 섞는다. 근데 제가 이거는 2차 곡선도 이제 2차 곡선이 섞여 있다. 뭐 이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 따로따로 그냥 할 거 하면 된다고. 뭐가 섞이든 기한은 그냥 해야 될 것들을 개별적으로 하시면은 답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거 명심하시고 문제 해결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섞여있는 문제들이 좀 연습하면 좋긴 좋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 엔제나 무의고사로 같이 한번 더 훈련해 보면 너네가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기한은 안정적으로 다 맞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 자 6월 무의고사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수업 때 봅시다.